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는 수업은 79페이지의 탄력성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탄력성에 대한 것은 실전에서도 매년 출제가 되는데 계산 논리로 나올 수도 있고 이론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은 어렵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이해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력성은 별표는 하나 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뭐를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구별하면 되겠죠. 탄력성에 대한 개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탄력성은 어떤 충격에 대해서 반응하는 크기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 탄력성은 수요 결정요인 또는 공급 결정요인 변화에 따라 수요량 또는 공급량이 얼마나 크게 변화한지를 살펴보는 지표를 말하더라. 그거를 우리가 이 독립변수의 변화율을 하고 종속변수에 대한 변화율의 비율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 결정요인을 배우신 거죠. 수요 결정요인은 해당 재화의 가격도 있고 소득도 있고 관련 재화의 가격 등이 있었을 때 개들이 변했을 때 수요량의 크기가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거기 탄력성에 대한 것을 보시면 종속변수의 변화율을 독립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그 크기를 측정하는데 여기는 이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애들이 우리가 수요 결정요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요 결정요인으로 배우신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그게 수요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격 소득 관련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죠. 그 변하는 걸 우리가 이제 수치로 확인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의 크기가 변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걸 보게 되면요.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가격만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고 소득 탄력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여기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고 되어 있을 때는요. 이럴 수 있죠.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대체 관계에 있는 빌라의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반대로 빌라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교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이게 X제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X하고 Y는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관계. 그래서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이렇게 수요의 탄력성에서는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거기 7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지문 B를 보면 돼 있죠.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 결정 요인에 따라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의 탄력성에서는 가격 탄력성만 존재하더라. 자 이것이 80페이지에 표로 나와 있죠. 상단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이 탄력성 중에서 수요의 탄력성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 중에서는 얘가 일단 기본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예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보시게 되면 네 같은 논리죠. 지금 하신 것처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분수식이니까 만약에 표현을 하게 되면 읽을 때는 분모부터 읽고 이렇게 올라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가격 탄력성에서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명시를 하게 되는 거는 아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을 배웠을 때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라는 얘기죠. 만약에 가격이라는 것이 10%가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이 5%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0.5가 되니까 마이너스의 부호가 있을 때는 계산할 때 조금 쉽지가 않겠죠. 그럼 얘를 플러스의 부호로 바꿔주려고 그러면 이 앞에 마이너스의 부호를 또 없애주면은 없앨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하게 되면은요. 이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음수하고 양수에서만 쓸 수 있는 논리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계산을 절대값으로 계산했다고 그러면 마이너스의 부호 플러스의 부호는 생략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이 크기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그 얘기는 우리 거기 박스에 보시게 되면은 이 다섯 가지가 명시가 돼 있죠. 그중에 기준이 되는 게 단위 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1%가 이렇게 상승하게 될 때요. 수요량이 1%가 이렇게 감소하는 관계. 즉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가 동일한 것을 우리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얘가 1% 변할 때 1%니까 1이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 1을 기준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가격이 1%가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1%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1분의 1.1이니까 1.1 나오겠죠. 수치가 1보다 크죠. 그러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0.9%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럼 1분의 0.9가 되니까 0.9 나오겠죠. 1보다 작죠. 그러면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의 탄력성이고요.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으로 완전 탄력적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까지 포함하면 다섯 가지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대가 1을 기준한 단위 탄력적인 걸 기준해서 얘보다 수치가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이라는 것을 일단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론 특수한 형태의 탄력성으로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도 있고요.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무한대의 크기로 변할 수 있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얘는 부호를 무한대로 표시하고요.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0으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탄력성에 대한 크기는 다섯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에 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거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래프의 모양이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은 그래프에 대한 것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81페이지에 보면 디귿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자의 판매 수익 관계를 물어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도 실전에서는 활용은 해요. 그래서 거기 제목상에 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이게 공급자의 판매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것은요. 가격 곱하기 수요량의 크기에서 결정이 되죠.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에게서 물어보는 것은 임대업자의 총수입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격 대신에 임대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임대업자들이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떨 때 임대료를 올리는 게 유리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수입의 크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요. 이것만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임차자들이 비탄력적일 때 이때 이제 임대료를 인상을 하면 임대업자의 임대 수입이 증가해요. 그죠? 반대로 임대료를 하락시키면 임대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가 이렇게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내리면 수입이 줄어드는 관계다. 그러면 이것만 이번에 먼저 이해를 해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임대 주택 시장에 있을 때 임차자들이 있어요. 임차자들은 대부분 수요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임대업자들이 임대를 올려달라든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거부하기가 쉽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임대 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이사를 하고 싶어도 거기도 이미 오를 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지출해야 될 돈을 줄여서라도 보증금이나 임대료부터 올려줘야 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탄력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임차자들에게는 임대업자들은 매년 인상을 요구하는 거죠. 그게 수입이 늘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낼 때는 임대를 하락시키면 오히려 손해죠. 그래서 이것만 먼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돌아올 때 또 하면 되는데 일단 이론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비탄력적일 때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림상에서 명시가 돼 있었을 때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 82페이지에 그림 1과 그림 2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그래서 그림상에서 나온 설명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신에 83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상단 박스가 있죠. 탄력적, 비탄력적, 단위탄력적이 있을 때 거기 비탄력적인데 맨 세 번째 칸을 보시면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수입이 증가하지만 가격이 하락하면 판매 수입이 감소한다고 비례 관계에 있어요. 대신에 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표시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일단 포인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비탄력적일 때가 임대를 올리면 수입이 늘어나고 임대를 내리면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는 관계가 나타나더라 그것만 먼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탄력적일 때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저희가 강의를 해드릴 때 이게 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받냐면 그렇지는 못하시는데 다만 포인트 되는 정도는 초반에 기초 과정에서 인식 정도 하시면 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에 가시면요. 상단 박스 밑에 지문 리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 결정 요인이라고 돼 있죠. 여기도 별표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왜 그런 별표를 해야 되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탄력성의 크기를 구별해 주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 즉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시험상에서 활용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요인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페이지 83페이지에 있죠. 이렇게 자 이 결정 요인 중에서요. 가장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대체제의 존재 유무예요. 자 우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차자들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때 임대업자들은 임대를 올리면 수입이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왜 임차자들이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이냐면 임대주택을 대신할 만한 대체제가 없는 거예요. 집주인들이 임대를 올린다고 그러면 에이 텐트 치고 살면 되지. 에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면 되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텐트 치고 살 수도 있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거주할 수도 있지만 이게 주택에서 주는 만큼의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잖아요. 많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이고요. 대체제가 없으면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체제의 존재 유무가 수혜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하더라. 그래서 대체제가 있으면 탄력적 없으면 비탄력적.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소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설탕 아시죠. 어 갔는데 설탕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아 이거 뭐 또 사야 되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 많이 올랐네. 올리고당 어디 있지. 이런 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재화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없으면 아 이거 된장이나 고추장 이게 또 올랐네. 아 이거 어떻게 사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게 비탄력적이에요. 대신 소비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없으니까. 근데 대체할 수 있는 재화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가격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이거 사면 되지 뭐. 얘 안 사도 되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올리고당이라는 대체제가 있어서 그런 반응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대체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러 번 시험에는 관찰기간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들의 반응은요. 단기는 비탄력적으로 나타나요. 가격이 올라도 그냥 무심하게. 그냥 평상시에 똑같은 소비 패턴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이게 가격이 오른 거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 변화에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게 유가 인상에 따라서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 우리가 주의비의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거를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주의비의 부담이 점점 커지니까 차를 두고 다니는 횟수가 점점 커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탄력적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라면 있잖아요. 라면 한 봉에 천원이에요. 천원인데 12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20% 올랐잖아요. 그런데 1200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1200원이 아니라 1500원을 올라도 맛만 먹으면 그냥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차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차량 가격이 3000에서 3600이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거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600만 원이라는 돈은 내가 벌어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애들은 언제든지 우리가 소비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변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냥 그러니 하고 그냥 둔감하게 평상시랑 똑같이 소비할 수 있는데 비중이 큰 애들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차는 내년에 바꿔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시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대체제 유무 관찰기관 그다음에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 상품의 성격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필수제들은 비탄력적이에요. 필수제니까 소비할 수밖에 없는 제약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도 아이고 이거 또 올랐네 이거 아이고 이거 물가 계속 올라서 어떡하지 하면서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치품은 아이고 많이 비싸진 거 이거 많이 비싸네 안 사지 뭐 그러니까 걔네들은 가격이 오를수록 소비에 대한 부분이 확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치품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라는 것이 대폭 인하됐을 때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가격 탄력성의 크기의 결정 요인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보셨을 때 거기 중간에 예제가 하나 있죠. 84페이지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을 때 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의미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얘기는 부호가 생략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2번 지문에 보시면 대체제의 존재 여부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3번 지문을 보시면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그러면 틀리죠. 기간이 길어지면 탄력적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5번 지문을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출제를 하니까 우리는 그 크기다든가 이런 거 영향을 주는 요인 결정 요인 같은 경우를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가격 탄력성에 관한 기본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번호상에서는 3번 이렇게 되겠군요. 소득 탄력성. 소득 탄력성에 대한 논리는요. 소득이 1% 변했을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측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로 우리가 측정하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가 이렇게 증가했을 때 수요량이 만약에 1%가 이렇게 늘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소득이 10% 변했을 때 1%가 이렇게 변한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0.1이라는 건 0보다 이렇게 크죠. 0보다 크니까 부호가 플러스로 표시되겠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상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소득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1%가 이렇게 줄을 수도 있죠.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0.1은 0보다 작죠. 그러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얘를 우리가 열등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소득탄력성과 이 뒤에서 하게 되는 교차탄력성에서는요. 이 부호가 중요한 거죠.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가격탄력성은 부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를 기준으로 크기를 구별하는 개념이고 여기는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8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질에 보면 우등제, 정상제와 소득의 탄력성이 있죠. 그래서 우등제의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상제 같은 경우는요.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잖아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10%가 증가했다. 증가했으니까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1%가 역시 늘었다. 역시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호가 같은 거죠. 그런데 열등제 같은 경우는 얘가 10%가 이렇게 증가했는데 얘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로 나타나는 게 열등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상제의 경우는 분모하고 분자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요. 85페이지에 가셔서 상단에 가게 되면 열등제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하죠. 따라서 분모인 소득의 변화 방향과 분자인 수요랑의 변화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모의 부호하고 분자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열등제에 있을 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득 탄력성에서는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것은요. 어떤 재화의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재화의 수요랑 변화율을 얘기했을 때 여기 이 교차 탄력성을 물어볼 때는요. 이게 X재 가격 변화율 분에 Y재 수요량 변화율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이렇게도 바뀔 수 있는 거죠. Y재 가격 변화율에 대한 X재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로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얘기는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빌라의 수요량이 변할 수 있지만 또 빌라의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의 수요량도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상호 간의 교차 관계이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이런 얘기죠. X재 가격이 만약에 10%가 상승했을 때 Y재 수요량이 이렇게 8%가 이렇게 증가했다. 그럼 여기도 같은 거죠. 얘가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대체제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굳이 확인하게 되면 얘가 10%가 늘어났을 때 얘가 8%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플러스일 때 얘도 플러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온 애가 결국 10분의 8이니까 0.8이죠. 0보다 크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겠죠? 그러면 얘가 대체제. 반면에 X재 가격이 10%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Y재에 대한 수요량이 가령 얘 들어서 8%가 감소했다. 그러면 10분의 마이너스 8이죠. 그럼 마이너스 0.8이니까 0보다 작죠?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럼 얘는 보완제. 그러니까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부호가. 그래서 부호를 가지고 재화의 성격을 구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우리가 표현이 되는 것이 소득탄력성과 교차탄력성에 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게 85페이지 상단 중간에 지문 4번의 수요의 교차탄력성이라고 있죠. 대체제와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있고 보완제와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있었을 때 대체제는 화살표의 방향이 같지만 보완제는 화살표의 움직임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85페이지 맨 마지막에 가면 지문 5번의 공급의 가격탄력성이라고 있죠. 거기를 또 이제 정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대한 것을 잘만 읽으시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정리가 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틈날 때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원래 이거 공부 시작했을 때는 합격을 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걸 미루는 거는 그렇죠. 안 좋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후회만 남게 되죠. 우리 학창기설에 영어 다 회화 도전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실패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20대 초반에 한 번 도전했던 것이 시간이 지난 한 10년 지난 거죠. 그럼 그때 후회하죠. 아 그때 영어 회화라도 내가 했으면 지금 참 내가 이 위치에 있지 않을 텐데 이거 언제 또 할까 망설이고 하다 할까 말까 그러다가 또 10년이 훌쩍 지나죠. 야 지난 30대 초반에 내가 그때 그거라도 했으면 이런 게 되풀이 되면 결국 나중에 후회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맘 먹고 도전했을 때 한 번 이렇게 슬슬슬슬 읽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쭉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체킹해보고 나중에 선생님이 알려주겠지. 이게 이런 데인 거야. 이런 것도 무슨 내용인 거야. 그래서 모르는 거는 퀘스천마크 해놓고 이런 거 알 때 것도 같아. 이렇게 해서라도 한 번 천천히 끝까지 한 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민법만 자꾸 읽지 마시고 학계론도 이렇게 가끔씩 읽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었을 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도 똑같죠. 얘도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죠. 그런데 수요하고 다르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값 이런 거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도 똑같아요.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느냐. 이거를 측정하는 거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서도요. 얘를 결정하는 크기 있죠. 이거는 수요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위 탄력적인 것으로 시작해서 비탄력적, 탄력적,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의 표현은 동일해요. 다만 수요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고 여기는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면 가격이 1%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 공급량이 1%가 이렇게 증가했다. 즉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이 크게 같죠. 1분의 1이니까 1이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1을 기준해서 얘보다 수치가 크면 탄력적이고 적으면 비탄력적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논리다. 크기라는 것은 수요의 표현이나 공급의 표현이나 단위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표현은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때가 있고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때 그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이 있죠. 그러면 이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에서는 공급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죠. 물건 하나 만들 때 걸리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이고요. 이게 길면 비탄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면 되냐면 라면이 있고 배추가 있어요. 우리는 시장에서 배추 파동은 겪게 되지만 라면 파동을 물건 하나 만들어서 들어올 때 시간이 라면은 짧죠. 그런데 배추는 재배할 때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은에 거기 지문 D를 보게 되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길수록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쪽에서는요. 규제 있죠. 정부의 규제가 강화가 되면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비탄력적이 돼요. 그런데 규제를 완화시켜주면 공급을 그만큼 쉽게 늘릴 수 있으니까 그때는 탄력적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문 6번에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파트에서는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거기 지문 2번에 기억에 지문 A를 보시면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내린다. 공급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거 하나만 포인트로 구별하시면 돼요. 거기 이제 문제의 구성이 뭐냐면 탄력성과 균형의 이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이제 변했을 때 가격의 변화가 이제 발생하겠죠. 그때 그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틀려지는데 이때는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율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더 크게 오르고요. 내리면 더 크게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만 일단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만 비탄력적일 때가 가격 변화율이 크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까지 한 것도 굉장하신 거예요. 탄력성에 들어와서 수의 가격 탄력성의 종류가 이렇게 있고 거기서 탄력적과 비탄력적과 거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 요인 이런 것까지 지금 쭉 해보신 거잖아요. 그래놓고 여기서는 이번에 이것만 체킹을 먼저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돼 있고 여기에 대한 거를 88페이지에 가면 기출 지문이라고 해서 OX가 있죠. 이걸 가지고 내용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다 틀리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서 복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끝나면 91페이지에서부터 중요 기출문제에서 오지선다로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되새김질을 한 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기간 안에도 한 3번은 이렇게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재 자체에서 반복의 효과를 여러분들은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계산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돌아가면 나중에 계산문제 우리가 딱 정리를 해드리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탄력성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05페이지에 있는 경기 변동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리고 그리고 제가 10개월에 대해 기록을 type 역 4번에 대한 기록을 나갈 것